찾아 야 좋다 지금 묶였다 어 본선수 본선수가 온거같아요 자 좋습니다 어서와라 이 좆밥새끼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이네 다 나한테 쳐맞은 애들이네 아니 나 인저보니까 저게 나한테 다 초맞은 애들이잖아 어허허허허허헉 안된다 자 이리와라 이게 온거야 이게 뭐야 아 야 오토로 놔둬되겠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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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원합니다 오토 야 이거 안되겠는데 야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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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야 이거 안되겠다 체인지해 체인지 해라 좀 알아stellENT 아이고 참 옛날에 진투가 아닙니다 자 하딘 에이스가 위쪽에 지금 등장했네 하딘 에이스가 위쪽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딘 에이스 하딘 에이스가 지금 지원이 왔습니다 아 엄청나죠 제대로 알박았습니다 제대로 알박았어요 자 뒤쪽 하딘 에이스가 공격합니다 뒤쪽에서 하딘 에이스가 공격해옵니다 자 변신 자 광역번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딘 에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딘 에이스 자 하딘 에이스 공격해봅니다 하딘 에이스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신투피가 짝짝 울르네 우와 좋아 우와 좋아 아 좋아 이거지 어 야 하딘 에이스가 홀났다 야 어 안그냐 아 웃기네 아 웃기네 2대1이야 어 그래 아 지금 쿠르마 쪽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쿠르마 쪽에서 우리 질 것 같으니까 하딘이랑 손을 잡고 빌런을 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네 그죠 아 아 참나 서클 오브 등 와 와 젖어버리죠 지금 제가 잠깐 즉부를 해봤는데요 어 즉부가 눈깜짝할 때 즉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를 이길 것 같으면 즉부의 다이아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면은 부활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죠 아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가 나옵니다 아 난 또 쿠르마랑 1대1 할 줄 알았더니 하딘에이스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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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하딘에이스가 어떤 예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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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딘에이스 두어스 자 여기가 지금 빡빡해 보일지도 몰라도 현재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좀 밀고 들어와서 알을 박으면 들어와집니다 들어와진다는거 와 전혀 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양쪽에서 샌드위치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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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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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리님. 거기 내려와요. 거기 있으면 안돼. 프레임더즈였습니다. 겁나 아플거야. 겁나 아플거라고. 크루마 서버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6시쪽으로 짱박아져있고요. 장난 아니죠. 서클 오브 둠을 두 번을 씁니다. 서클 오브 둠을 두 번을 써버려야지. 아 이거 바로 눌러야되겠네. 모터를 누르니까 바로 인식을 몰라. 잠시만요. 부활을 우리쪽에서 하고있긴 있는데. 그렇지.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쪽 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죽불안하고 왼쪽으로 뛰고있는 분들 보이시죠. 그런 분들도 좀 쎄 불었네요. 안녕하세요. 진투레블루션입니다. 진투레블루션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금방 기믹해야짐이 오더가 떨어졌는데요. 어제 저젝 새벽타임에 뒤지게 두드러 맞으셨던 하딘 쪽은 좀 가시고 저희가 오늘 좀 킹덤과 크루마 쪽을 좀 두드러 패려고 하는거니까 하딘 에이스는 지금 재화 사용하고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 있는거야 대체 옆으로 가세요. 지금 현재 푸르마 서버에서 퓨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엄청나게 지금 죽고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죽고있어요. 화면을 땡겨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프레임 나이스 프레임이죠. 이 정도 프레임 컨트롤은 돼야죠. tow 화면이 먼저 자 지금 현재 쿠르마서브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네요 설마 보수잡으러 갔겠어요 자 한시로 고 한시로 고 한시로 고 한시로 고 열두시로 한시에서 열두시고 자 변신 자 레이블로드 강력합니다 녹아버렸죠? 녹아버렸죠? 녹아버립니다 자 지금 에이스열맹들 이제 맞을 차례입니다 에이스열맹 에이스열맹 가지 말고 아까쯤에 그 끈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쿠르마는 튀었습니다 잠깐만요 튀어 튀었어? 아 잠깐만요 쿠르마 튀었어 보스잡으러 갔어 싸움하다가 보스잡으러 갔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작전상 작전상 훅태였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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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가 있지 보스를 잡으러 가면 안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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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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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가 있는데 보스를 잡으러 가면 안되죠 클라스가 있는데 죽부 많이 해야될건데 근데 어제 쿠르마는 쿠르마의 신의한수가 있나요? 쿠르마의 신의한수가 더 잘하는것 같아요 상당히 잘합니다 신의한수 신의한수를 데리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신의한수를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신의한수가 더 잘하네요 음 아 엠소 엠소도 먹어요 엠소가 너무 심하다 엠소가 너무 심하다 엠소가 너무 힘들어 엠소가 너무 힘들어 그지? 그거 알아요? 서클 오브 둠을 겹쳐가지고 9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쌕니다 2번에 4배에 6배의 효과가 나거든요 제가 가디언으로 세팅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엄청나요 서클 오브 둠 2개 겹쳐가지고 일반 스킬을 날리면 바로 한방입니다 헤헤 바로 한방 헤헤 바로 한방 오후 히트 진짜 잘 어울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에는 빌런열맹은 거의 뭐 쟁렬이에요 쟁렬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레전드열맹과의 쟁을 포찰이 해왔기 때문에 푸르마 서버는 좀 더 단합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물론 악당 중에 아까 김민태야님께서 도발을 했어요 도발을 했는데 바로 하딘 서버에서 또 좀 듣기 거부겠는지 바로 도발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하딘 서버는 거의 대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푸르마 서버에 킹덤과 꽃비가 오늘 요새를 먹고 1군으로 월드전전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지교수도 막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하딘 서버의 에이스열맹 이 해세혈이 지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6대1, 6대3죠 6대3 6대3에 지금 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대3에 쟁 6대3에 쟁입니다 저크로브듬을 2번 돌리잖아요 막 녹아내려요 봐봐요 녹아내리잖아요 정말 녹아내립니다 정말 녹아내립니다 정말 녹아내려요 조금씩 문자들에게 진출한 지팡이는 아직까지는 좀 해보고 하자 했는데 그렇게 지팡이까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진출한 지팡이 진출한 지팡이와 진출한 지팡이를 진출한 지팡이를 진출한 지팡이와 진출한 지팡이와 진출한 지팡이는 진출한 지팡이를 자 안녕하십니까 리니트 레볼루션 리니트 레볼루션의 승수주자 진트 레볼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월드던전의 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빌런열맹 대 푸르마 킹덤 꽃비 가 되겠고요 신의 혈수도 있어요 아직 신의 혈수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하딘열맹의 에이스열맹입니다 자 그래서 두개의 서버와 상대하고 있는 빌런열맹이 되겠습니다 자 넷마블에서 주최한 이 월드전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한 이 레볼루션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단합심에 의해가지고 저희 서버도 마찬가지로 저쪽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 월드전전에서 이 재활을 모두 쏟아대고 있습니다 넷마블 역시 머리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stem 오르카 잡히겄네 오르카 잡히겄네 대한민국 배구 어떻게 됐나요 배구 어떻게 됐습니까 배구 배구 어떻게 됐어 배구 아 3대1 아 3대1 졌어요 아 대한민국 결승을 기원했는데 아쉽네요 자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브라질 벽이 너무 컸나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전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전사입니다 4대1 자 12시로 고 12시 고 12시 고 자 3시쪽으로 고 3시쪽으로 고 3시쪽으로 고 4시쪽으로 고 4시쪽으로 고 4시쪽으로 고 4시쪽으로 고 4시쪽으로 고 4시쪽으로 고 5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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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주에는 바로 패치가 될거란 얘기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 월요일한 레이블러드를 변신시켜볼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years Temper. Verse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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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